어떻게 요만한 치킨이 있을 수 있지? 너무 맛있겠어! 아아! 어? 뭐야? 어? 얍! 어? 얍! 얍! 어? 어?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예란입니다! 아하! 오늘은 제 거! 미니어처를 만들어 볼 거예요! 아아! 어떤 미니어처를 만들어 볼 거냐면 치킨을 만들어 볼 것이다! 하하하하하하 근데 여러분은 약간 뼈치킨파? 아니면 순살파? 저는 순살파입니다! 물론 뼈치킨도 맛있지만 그래도 나는 순살이 좋더라고! 뿅뿅뿅뿅! 그래서 제가 완전한 순살파이기 때문에 순살 치킨을 만들어 볼 거야! 그럼 당장 만들러 가볼까요? 까박! 자, 먼저 점토를 준비해 주시고요! 짜잔! 물감! 이 황토색 물감으로 점토를 약간 치킨 색깔로 바꿔줄 거야! 나 호나라! 와우! 정말 치킨 같잖아! 아악! 짠! 요렇게 색깔을 염색시켰고요! 이제 조그맣게 조각을 내줄 거예요! 요만큼씩 잡아가지고 똘똘똘똘똘! 조그마한 덩어리들을 여러 개 만들어줍니다! 좀 막 길쭉한 모양도 있고 아니면 둥그런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주세요! 어? 짠! 이렇게 여러 조각의 순살 치킨을 만들어줬는데요! 아 근데 너무 민숙맹숭해!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섬세한 작업을 해주시겠다! 짠! 자, 이 핀셋으로 이 치킨을 푹푹푹푹푹푹푹푹 해주는 거예요! 그러면 약간 진짜 치킨처럼 되게 튀긴 것 같은!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! 자, 여러분 진짜 치킨 조각들 같지 않나요? 너무 맛있어 보여도 여기서 먹으면 안 돼요! 이거는 점토니까요! 여러분은 후라이드가 좋으세요? 아니면 뭐 양념이 좋으세요? 아니면 막 치즈가루 이렇게 들어간 게 좋으세요? 후라이드도 좋은데 막 치즈가루 뿌려져 있는 그 치킨 너무 맛있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! 그래서 한번 그것도 만들어볼 거예요! 치즈가루는 이 황토 색깔 비스무리하게 천사 점토를 염색을 해주시고요! 좀 하루 정도 굳혀줘야 돼! 굳히고 난 다음에 이 사포로 점토를 이렇게 막 긁으면은 아주 곧이 고운 가루들이 막 나온대요! 짜잔! 이 가루에다가 이 치킨을 퐁당 빠트려봅시다! 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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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짜잔! 이렇게 흔들고 나니까 이렇게 치즈가루가 치킨에 가득 묻었어요! 짜잔! 이렇게 아주 맛있는 치킨을 완성했습니다! 진짜 치킨 같지 않나요? 어떻게 요마다 치킨이 있을 수 있지? 너무 맛있겠어! 열한 번부터 한입 하세요! 뭐야! 미니어차 치킨이 진짜 치킨이 돼버렸어요! 그렇다면! 제가 만든 치킨이 진짜 치킨이 되었어요!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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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? 광고예요! 여러분 이거 광고예요! 비비큐 광고예요! 어? 자! 이렇게 진짜 치킨이 된 김에 우리 한 번 어? 맛있게 먹어볼까요? 어? 너무 몇 이뻤어? 으으으으으음! 툴툴 Deadpool 체다 고다 바삭한! 와우! 저저저저어! 체다 고다 치즐링! 우산반자 최고치! 짜자잔! 이 치킨에는 제가 좋아하는 치즈가루가 아직 뚱뿅 묻어있어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! 너무 맛있어. 치즈가루가 엄청 고소하고 짭짤하면서 뭔가 탱근하면서 너무 맛있어. 자, 이번에는 우리 이 소스를 한번 찍어먹어봅시다. 이 소스는 체다 고다 치즈 소스다. 이 말씀이다. 이 소스를 한번 찍먹해서 먹어볼게요. 대박. 치즈를 그냥 하자 띠려 넣었어.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치즈 소스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진짜 구라 안치고. 푹 찍먹! 푹 찍먹! 진짜 짜증나, 너무 맛있어서. 저 안 그래도 다이어트 중인데 너무 맛있어요, 이거. 이 치즈링 치킨에 이 체다 고다 소스를 이제 같이 찍어먹으니까 그 치즈 맛이 100배는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어. 장난 아니야, 이거. 너무 잘 어울려. 아, 여러분. 하트! 아, 여러분. 예로 언니의 사랑은? 최고치! 자, 다음은 최고바를 먹어볼까요? 이 치킨이 바삭한인데 여기다가 이 소스를 같이 먹으면 최고바바 캣바는 말씀. 한번 쌩으로 한번 먹어볼까. 오, 대박. 바삭바삭해. 이 일은 잘 지었다. 진짜 바삭해. 브라보! 이 바삭한은 이제 따로 치즈가루가 묻어있지 않는 치킨이라서 체다 고다 치즈 소스를 구박해보자! 와우! 치즈 소스. 오마이갓! 오, 오! 오마이갓! 오, 엠, 지. 오, 엠, 지. 주의. 꽝. 웅! 아무것도 안 묻어있는 치킨이라서 그런지 이 치즈 소스를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애. 짜자잔! 이제 비비큐가 카카오 프렌즈랑 콜라보 했나봐요, 콜라보. 그래서 박스에 이렇게 애들이 그려져 있는데 너무 귀여워! 내 최애는 최고치라는... 우리 맛있게 먹자.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옐린이 친구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, 이 치킨들. 내가 진짜 찐으로 추천한다. 알겠냐? 이건 단순히 광고라서 너희한테 추천하는 게 아니야. 정말 맛있거든. 이 치즈 소스가 진짜 찐찐찐찐찐이야. 완전 체다 보다. 그래서 저처럼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최고치 최고파 꼭 한번 드셔보는 거 완전 대박 추천. 저는 개인적으로 찍먹도 맛있었지만 부먹도 상당히 괜찮았다 이 말씀이지. 그래도 탕수육은 그래도 찍어 먹자. 알겠냐? 오늘 이렇게 제가 치킨 미니어처들도 만들어보고 맛있는 비비큐 치킨도 한번 먹어봤는데요. 여러분은 오늘 본 이 두 가지 치킨 중에 어떤 치킨이 가장 먹고 싶은가요? 댓글로 써주세요. 네,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!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! 최고! 최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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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! 안녕! segu dear 라면언maker 끝나고